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마하나의 앵탄입니다. 나누과 성규매 교회 중고등부 마하나의 앵탄에 있는 김승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다들 아시다시피 태국 성교의 포언을 위한 저희가 퍼스트도 있는데요. 저희는 그 찬양곡들을 무대 위로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바쁜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첫 번째 저희가 드릴 곡은요. 내 슬픔 변해라는 곡인데요. 저희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해드리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변해야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두 번째ите, 정말 좋은 목소리, indimvial 가지에 나오는 두 번째 때 한번 볼 수 있는 곡입니다. 그차시의 동반이, 오늘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슬픔으로 변 polit음이 맨을 흘러내는 기술을 뱉을 보니 세상의 기쁨을 주장해가리 기술을 뱉어내가리 이 곡은 관리할 때 그다면은 고개의 시련을 그때 유일한 시그네 그녀가 눈에 와에게 그녀의 눈에 실는 그에게 저는 나에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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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